정말 오랜만에 찍은 ASMR이에요. 목소리가 안들어가는게 더 좋은지 들어가는게 더 좋은지 몰라서 일단 들어가는걸로 찍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설이 없는걸로 찍을거니까 그렇게하라 방송용 마이크 사서 소리를 해줄까? 키워볼까요? ASMR은 놀이가 생명인데 제 목소리만 잡고 이 소리는 좀 크게 달라야 좋잖아요. 근데 나는 비싼거 못사. 돈이 없어. 나이소에서 사야돼 살라면 어선원짜리라 저렴하게 사야돼요. 일단 ASMR이니까 내가 너의 가려운 눈에 긁어줄게. 가려우니까 너도 긁고있는거 맞지? 억지지? 화면이 안들리지? 소리를 닦이니 확대 조금 시끄러울거같을수도있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하나하나 눈꺼풀이 많이 가려우시군요. 이거는 얇기기 아니냐고 귀지 없으세요? 유령손님 내 머리시네요. 소리가 좋아야되는데 진지하게 못하고 놀려서 미안해 뜬금 머리가 단단하시다. 이 머리는 뒷통을 긁어 긁어 긁었다. 아까 저번에 스티커 소리를 들려주려구요. 귀기는 소리좋지 나서부터 소리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로 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너무 컸어. 눕혀 놓고 이제는 카메라 고정때를 수세가 모조로 움직네요. 이렇게 해서 수세가 모조로 움직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저럴 아이고 날이 났들났어. 저시면 안돼. 이렇게 할 정도 생각이 해봐갖고 간장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ASMR 전문 채널이 아니잖아. 접기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 피알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고정시켰어. 하면 또 같이 흔들리면 안되지. 참 귀성. 고정시켰어. 소리만 들기. 누가 들어 온마우셨나봐요. ASMR 전문가 온마우기. 하지만 소리가 좀 좀. 갑자기 떨어집니다. 큰일 난데 또. 제가 가는 엄마 오셔서 영상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찍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좀 이따가. 바뀌고 왔어요. 이 소리도 됐죠? 바지가 많은게 소리가 좋아요. 다 떨어져요. 반짝이. 반짝이. 난대로는 안 보이지. 더 과격하고. 크게 크게. 표시하는 소리가 좋네요. 두 번째처럼.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요새. 딱딱. 나는 ASMR 쇼보에게 티가 나지. 이 소리도 좋지만. 다른 제품이 좋은 거 없을까요? 이 제품은? 이 제품은? 나도 잘못. 제가 한 개나 했어도. 그래. 이게 주문에. 날씨 이유도 없고. 안녀도 없고. 보기는 근데 아까는 훨씬 더 좋아요. 뭔가 무당같은데. 소섭죠? 이번에는. 아까 그. 쓰레기. 쓰레기 랜다. 스티커 통에 들어있는 요청. 롱을 이용해 볼게요. 내 핸드폰 케이스. 영생증인데. 방해가 돼서. 해놨습니다. 각기 연주같애. 이거 생각하는 소리도 좋을까요? 어우. 거 소리가 크네. 따뜻한 망한 분위기. 정신 산만한 나의 정신. 여기다 내게 꼬부갈면 예쁘겠죠. 하지만 귀찮습니다. 열었다가. 열었다가 해볼까요? 열었다가. 아이고. 소리 엄청 커. 죄송합니다. 열었다가. 씻기. 열었다가. 알았다가. 소심 소심. 박수치기. 닫기. 보셔둘기. 핸드기. 약간 더 소리가 좋은데. 안에 종이 쓰레기가 있어. 소리는 좋지만. 사실은 종이 쓰레기라는 거. 여러분의 참을 책임지려면. 사실 10분 넘게. 속삭여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쓸데없지만. 내일은. 나이소에 한번 더 가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없어요. 거지. 히키에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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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밖간 점심을 국거나. 라면으로도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불쌍하지 않나요? 어쩔 수 없어요. 돈을 먹어야 되거든요. 히힛. 그럼. 귀여운 여러분. 설탕이 여러분들 닮았네요. 너무 귀엽죠? 이대로 근데 귀는 너무 가까운데. 이 가운데 소리가 예쁠게 없을까요? 저 축전기 연결할 끝 재기없어 그러나 하긴 좀 아깝잖아 디벤처밖에 있는게 있다면 가져와서 이것도 고마전구 손이니까 기고 예쁘게 예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